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용인시가 시민, 출입기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 용인시를 빚는 뉴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10대 뉴스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시민 15,392명이 참여해 주요 정책 20개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개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연계한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렘리서치, 서플러스 글로벌 유치가 53.2%를 차지하며 시민들이 선정한 가장 주요한 뉴스로 나타났고 전국 최초로 초중고 돌봄지원금 지급, 용인특례시 실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출입기자와 공무원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일반시와는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은 용인특례시 실현을 가장 주요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께서 선정해 주신 10대 뉴스 결과를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다시 한번 공감하고 이번 결과를 밑그림삼아 민선 7기 3년차에는 주요 현안 사업들을 궤도에 올려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 자족도시의 동력이 될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 추진에 노적성애의 자세로 흔들림 없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